다음은 채권자 대의소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판례는 사안이 이래요. A가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B에 대해서 취득시효로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B가 C에 대해서 말소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A가 사망을 해서요. 갑이 그중에 1분의 3 지분을 상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갑은 B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피부정권에 대해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갑은 어쨌든 1분의 3 범위 내에서만 자기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소등기청구권도 3분의 1 범위에서 말소등기하라. 그리고 B에게도 3분의 1 범위에서 이전등기하라. 그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 보면 공동상속인은 자기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소도요. 다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시 2번에 보면 전부에 대한 말소를 구하게 되면 이걸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 지분이 넘는 범위에서는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을 했어야 된다. 성명위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판례를 보면요. 자, 2번 판례를 보면 A가 B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B가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대위소송을 제기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C는요. 이 P대위 채권에 대한 항변으로 당연히 항변할 수 있겠죠. 지금 A가 청구하는 건 이거를 지금 대신 채권자 대위권에게서 이걸 대신 청구하는 거니까 C는 이거에 대해 항변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C로 소멸됐다라는 거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는 B이지 C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시효에 대한 원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채권자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수익자가 채권자의 피보전 채권이 시효 완성이 됐다면 자기가 채권자 취소소송에서 취소가 안 당하니까 자기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데 만약에 취소가 되면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자기가 가진 거를 반환해야 될 수 있으니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했었죠.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시효항변을 C가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보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판례의 입장을 보면 이 소멸시효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게 뭐 이 채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보다는요. 어찌 보면 그냥 원용권 어떤 항변권 비슷한 B에게 원용권이 있는 것 그래서 B가 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그걸 C가 대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판례는요. 제가 지난 채권자 취소할 때 설명을 드렸던 것인데 이 A가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 채권이 있는데 A가 이렇게 채권자 대의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피보정 권리에 대한 양수금 소송도 제기를 했다. 그런데 B가 소멸시효 항변을 했고 이게 이 소송에서 현출이 됐다면 이때는 이 소멸시효 항변이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이 채권자 대의소송은요. 이 피보정 권리가 없는 것으로 봐서 부족법한 소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사람이 아닌 시가 시효 항변을 한다고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기다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수금 소송에서 시효 항변을 B가 했잖아요. 그게 이 소송에서 대의소송에서 현출이 되었다면 그 경우에는 만약에 시효가 완성됐다면 이 채권자 대의소송 부족법 각하를 해야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판례입니다. 4번 판례를 보면 이게 이렇게 A가 B에 대한 피보정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채권자 대의권에 의해서 지금 행사를 하는데 이 C가 이 권리, 피보정 권리에 대한 어떤 이게 항변권이나 형성권 같은 거를 대신 행사할 수 없다. 그거는 B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원형도 마찬가지죠. B가 이거나 해야 되는 것이지 C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법률이 무효라든가 아니면 B가 이걸 변제해가지고 소멸이 됐다든가 이 채권이 무효라든가 소멸이 됐다. 이런 거는 C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A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피보정 권리가 지분이전 등기 청구권인데 지분이전 등기 청구권인데 이 지분이전 등기 청구권이 사실은 명의신탁을 해놨던 거예요. 명의신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물권변동이 무효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넘겨받기로 신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넘겨받기로 한 약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효다. 따라서 C는 이거에 대한 무효를 가지고 피보정 권리가 없는 거니까 요채권자 대의 소송은 부적법하다. 단사적격이 없는 소송이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시 1번에 보면 이게 이제 이 피보전 채권에 대한 어떤 형성권, 항변권 이거를 C가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률 행위가 무효라든가 소멸됐다든가 그런 것들은 주장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지분이전 등기 청구권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데 그거를 이제 그냥 약정으로 반암받는 그런 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명의신탁 부동산 자치의 반환을 구하는 범죄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무효다. 따라서 C는 그거에 대한 항변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의 판례를 보면요. A가 B에 대한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고 B가 C에 대한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다. 채권자 대의 소송을 제기한다면 A는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C에게 자기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B가 수령을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 받을 수가 없으니까 A는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은 요구에 대한 판결이죠.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P 대위 채권에 대한 판결이다. 그래서 이렇게 A가 직접 1억 원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판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여전히 요구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는요. 요, P 대위 채권에 대해서 요전히 압류, 가압류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A가 요거를 수령하기 전이라면 요 채권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잖아. 아직까지는요. 직접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요 채권이 그대로 있는 거니까 다른 채권자는 압류, 가압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는 요 직접 지급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그거에 대한 집행은 금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압류 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 채권을 압류하면 예를 들어서 A가 B에 대한 집행 채권 있잖아요. 요거를 집행 채권에 기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압류 이런 걸 했는데 요 A의 채권자가 요 A의 집행 채권을 압류를 했잖아요. 그러면 A는 더 이상 집행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집행을 하게 되면 요 갑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 장애 사유가 돼요. 집행 채권이 압류가 되어버리면 요 A는 계속 더 집행에 나아갈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건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직접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요구에 대한 압류, 가압류를 받았다면 A는 이제 고채권자 대의 판결에 대한 집행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 D의 권리가 침해되기 때문에 집행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6번 판례입니다. A가 B에 대한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1억 원 채권에 대해서 A가 이렇게 대위 소송을 제기했어요. A가 C를 상대로 대위 소송을 제기했고 B가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요. B가 이제 그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하고 있다. A가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B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P 대의 채권을 함부로 소멸시킬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거를 채권자 대의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 채무자가. 그러면 이걸 함부로 소멸시키는 그런 행위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의 소송에서 A가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거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가 추가로 이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전부명령까지 한다. D가 전부명령, 압류 전부명령까지 해가지고 이 채권이 D에게로 이전돼 버리면 A는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이긴 게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이게 D가 가져가 버리니까요. 압류 전부에서 가져가 버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권자 대의 사실을, 대의권 행사하고 있던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다면 이걸 함부로 소멸시킬 수 없다 그랬는데 이게 전부명령이 가능해지면 소멸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채권자 대의권하고 이게 소멸돼 버리잖아요. D에게 넘어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부명령은 무효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A가 이렇게 채권자 대의 소송에 의해서 이렇게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여전히 이제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인데 이걸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뿐이지 이 채권이 A의 것이 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A의 다른 채권자인 E가 E가 A가 C에 대해서 가진 채권자 대의 판결 그거에 대해서 압류 전부명령을 한다 이거예요. 이 채권에 대해서 압류 전부명령을 받는다? 그런 거는 안 된다, 이게. 압류, 이거 안 된다, 이게. 이게 A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신 수령할 수 있는 그 권한, G위일 뿐이지 A가 어떤 C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자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을 E가 받았다면 그것도 무효이다라는 게 판시 3번입니다. 그래서 15페이지 거기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서 대의 채권자가 제3채무조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이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압류, 무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면요.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의 소송물은요. P대의 채권이죠. P대의 채권이죠. A가 B에 대한 희보전 채권 얘기해가지고 P대의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한다면요. 지금 이거, 이거를 행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소송물이거든요. 따라서 다른 채권자가 또 채권자 대의 소송을 제기하면 이거는 똑같은 소송물에 대한 중복된 소송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법한 소송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채권자 대의 소송을 이렇게 제기하게 되면은 이거를 행사하는 거니까 이게 시효 중단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효 중단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 소유권 이전된 기청호권이었는데 소유권 이전된 기청호권이었는데 A가 먼저 소를 제기했다가 각하가 됐어요. 그 다음에 D가 이제 다시 채권자 대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폐소 취지의 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E가 이거에 대한 소를 제기했을 때 이게 각하가 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소 제기했다가 그 다음에 또 열흘 내에 이렇게 다시 소가 제기됐으니까 순차, 순차에서 최초 소 제기된 시점에서의 이 시효 중단의 효력 소유권 이전된 기청호권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된다는 게 이 판례인데 이 판례는 조금 이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요. 왜냐하면 이게 이 A가 소를 제기하고 D가 소를 제기했지만 확정적인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사하지 않았잖아요. 뭐 각하, 기각, 치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냥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한다는 게 최근 판례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최고, 최고를 거듭한다고 해서 항상 최고하고 6개월 이내에 또 최고, 또 최고한다고 최초 최고 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잖아요. E가 소를 제기한 시점이 이미 시효 완성된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이 소송은 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의 판례입니다. 9번 판례는요. 채권자 대위 소송 판결이 났을 때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겠는가의 문제는요. 채무자가 알았다면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여기서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라는 건 뭐냐면 이 P대위 채권이 소송물이니까요. 그 P대위 채권에 대한 판단, 그게 기판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A가 B에 대한 대여금에 기해가지고 B가 C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권을 대신 행사한 겁니다. 그래서 A가 C를 상대로 대위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대여금 채권,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소송이다 해서 부적법 악화가 됐어요. 그 이후에 A가 B에 대해서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판결의 기판력이 여기 미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는 건 뭐냐면 이 말소등기 청구권 있잖아요. 이 말소등기 청구권에 대한 소송이 만약에 채무자가 그걸 알았다면 기판력이 나중에 미치는 거죠. 이 소송을 했을 때 말소등기 청구권에 대한 소송에서 기판력이 미친다. B가 C에게 제기했다든가 그럴 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P보전 채권에 대한 판단 있잖아요. 부적법 악화된. 이게 다시 A가 B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기판력이 미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 10번입니다. 이게 이제 A가 B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B가 C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권. 그래서 이제 A가 C를 상대로 대위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대위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A가 사망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갑을병이 상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을병이 수계를 한 거예요. 수계를요. 자 그래서 이 판례의 취지는 뭐냐면 이게 갑을병이 소송을 수계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소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합일 확정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등기 하라면 하고 말면 마라 이렇게 해야지 갑에 대해서는 말소, 의뢰에 대해서는 아니고 여기에 대한 말소. 이렇게 모순된 판결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공동소송일 필요는 없지만은 이게 어차피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는 합일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청구 기각이 됐어요. 청구 기각이 됐는데 간만이 항소를 했다면요. 이게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합일 확정을 위해서 전부에 대해서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서는요. 이 갑을병 모두에 대해서 합일 확정 판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10번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 소송이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많이 인용되는 그러한 판결인데요. 그런데 이 판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 만약에 갑을병이 이렇게 3분의 1씩 이렇게 상속을 받았다면 갑을병은 자기의 어떤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한도 내에서 갑도 3분의 1의 말소 A에게도 3분의 1, B에게도 3분의 1에 대한 이전등기 그렇게만 구할 수 있어요. 보존의 필요성 있는 범위 내에서만 판결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의 합일 확정 판결이 나야 되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의 판례는요. 자, 이 판례의 치지를 한번 잘 보시면 채권자 대위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 참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소송 참가는요. 소송 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참가 신청은 적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 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 참가가 인정이 되느냐 이게 공동소송 참가는 하나의 신소재계 성격이기 때문에 중복재수 문제 때문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참가의 경우에는 이걸 조금 더 어떤 모순 판결의 우려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인정해 주자라는 견해가 있었는데요. 우리 판례는 공동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요. A가 B에 대한 20억 채권을 가지고 B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10억 채권에 대해서 A가 C에게 10억을 청구한 거예요. 그런데 D가 15억 채권에 대해서 다시 채권자 C를 상대로 9억 범위 내에서 참가를 한 겁니다. 공동소송 참가를 하면서 9억 범위 내에서 이렇게 참가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9억 범위 내에서는요. 동일한 소송이죠. 이게 A가 신청한 범위를 벗어나는 게 없잖아요. A가 신청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9억 범위 내에서는 동일한 합의락정이 필요한 판결이다라고 해서 공동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판결을 어떻게 하냐면 C는 10억 한도 내에서 이게 10억이니까요. 10억 한도 내에서 A에게는 10억, B에게는 9억을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보면요. 자, 12번 판례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이제 A가 이렇게 피보전 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P, 대위 이렇게 채권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대위 소송을 제기했다 이거예요. 근데 C가 이 피보전 채권이 부존재한다. 뭐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A가 B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미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됐다면 이미 이 피보전 권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A가 B에 대한 승소 판결 어떤 화해 조정 이게 만약에 무효인 어떤 그런 걸 받았다면요.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이전등기 뭐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됐다.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결이나 화해 조정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그걸 받았다 하더라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거는 무효이기 때문에 C는 이게 없다. 무효다. 피보전 권리가 무효이기 때문에 부족법 각하다. 각하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여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강행법규 위반이다. 이런 경우는 학정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보전 권리가 부존재 하는 걸로 해서 각하 조장을 여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의 이익을 보겠습니다. 소의 이익 첫 번째 판례를 보면 소를 제기할 때는 소의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1번 판례는 이런 겁니다. A에게서 B C에게로 전전 등기가 됐어요. 그런데 A가 C를 상대로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말소 등기 소송 그래서 폐소했어요. 그러면 A가 B에게 또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승소를 하더라도 C에게 폐소했으니까 사실 집행은 어렵죠. A가 자기 앞으로 권리를 회복해 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런 소송은 보통 공동소송이다. 보통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C에게 폐소했다 하더라도 B에게 말소 등기 의무가 인정이 된다면 A는 B에게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이익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 판례는 원래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격 방어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모순된 판결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일반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그건 어쩔 수 없는 변론주의 연직상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C에 대해서 폐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B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이 소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판례를 보면요. 자, 이게 장례 이행 판결인데 특히 이제 부당이득 같은 거를 이제 청구를 할 때 종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기록에서도 부당이득 소송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인도할 때까지 그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청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하나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뭐 점유 종료일 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뭐 지급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를 많이 이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필요가 없다는 게 사실은 대법원이 밑에 거는 이제 필요한데 피고 뭐 점유 종료일 점유 상실일 그 다음에 인도 완료일 뭐 이런 거 다 괜찮은데 이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이라는 기재는요. 장래 이행 청구에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재가 있다고 해가지고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했는지 안 했는지를 집행법원에서는 알기가 어렵다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결국 이 부분은 피고가 청구의 해소를 제기해서 거기에서 밝혀질 일이지 그러니까 판결해서 원고가 소유권 상실일 까지라고 했다고 해서 집행법원에서 그거 판단해가지고 집행을 그만하게 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가 청구의 해소를 제기하면 거기서 이게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했는지 판단해서 그렇다면 강제집행 불호 이렇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피고의 점유 종료일 인도 완료일 이거는 피고의 임의 이행 그러니까 피고가 임의 이행을 거부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장리 이행의 소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기재 따위가 그러니까 이런 피고가 점유율을 종료할 때까지 상실할 때까지 이런 기재는 어떤 피고의 임의 이행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기재할 수 있는 표현인데 이 원고의 소유권 상실인 이제 그거하고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재를 하면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이렇게 기재하는 분은 사실은 이제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인도 완료일 까지로 기재해 주는 게 제일 무단합니다. 이번 기록에 있어서도요. 그 토지에 대한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원 비율에 금원을 지급하라. 그렇게 기재해 주는 게 제일 무단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이제 이 사례는 어떤 경우였냐면은 자, 여기 이제 갑이 이제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을이 이제 임대인입니다. 이제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갑이 보증금 반환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중간에 이제 어떤 조정이 이제 됐냐면은 조정이 성립됐냐면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제 목적물을 언제까지 반환한다. 이렇게 반환해라. 이렇게 이제 조정 결정이 있었어요. 그렇게 조정이 끝난 이후에 갑이 열쇠를 임대인에게 반환해 주면 되는데 그걸 이제 병에게 이렇게 주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제 임대인이 야, 너가 이제 조정을 해놓고도 그 의무를 이행한 것 불이행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그 임차 목적물 나에게 반환할 때까지 월 얼마의 비율이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원심에서 뭐라고 판단했냐면은 임차 목적물이 이제 병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병이 뭐 이렇게 반환해 버리면은 끝나는 것 아니냐. 부당인득이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니냐. 따라서 이 갑의 인도 완료일까지 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 라고 해서 장래이행의 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쨌든 임차인 갑이 조정의무에 위반했고 그 다음에 지금 임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임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피구의 태도 갑이 다투고 있다. 인도의무를 지금 다투고 있다. 라고 하면 장래이행의 소를 인정해야 된다. 라는 것이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19페이지에요. 미줄친 부분을 보면 의리 갑을 상대로 조정 성립 다음날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병이 갑의 양해를 얻어 건물을 점유한 이래 건물 인도를 거부하고 있고 갑이 여전히 우리에게 건물에 대한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래이행 청구를 인정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B가 인도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갑에게 인도완료일까지 얼마 지급하라. 라고 하는 장래이행 청구는 인정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에게 그거를 임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갑의 태도가 그렇다. 라고 하면 장래이행의 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4번 판례는요. 장래이행의 소는요. 가집행을 붙일 수 없죠. 가집행을 붙일 수 없고 그 다음에 소촉법상의 지연이자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장래이행의 소는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법정 이유리에 의한 지연 소로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권하고 채권자 치수에서의 가액배상이 제일 대표적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판결 선고하는 시점에서는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돼야 이행기가 도래하는 거기 때문에 가집행을 붙이지 않고요. 판시 2번에 보면 장래이행 청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소초법상의 지연소뇌금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권 우리가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채권자 치수에서의 가액배상 판결 여러분도 채권자 치수에서 가액배상을 명할 때 가집행을 붙이거나 소초법상의 지연소뇌금을 붙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례는 어떤 판례이냐면요. 토지의 경우에는 미등기 토지 있잖아요. 미등기 토지가 있다. 미등기 토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토지인데 대장상의 등록명의자가 없다든가 그 다음에 누구인지 알 수 없다든가 그 다음에 국가가 소유권을 수정하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건축물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국가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건축물 관리하는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이 생성 조차 안된 경우에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건물이 다 지어지잖아요. 건물이 다 지어지면 사용 승인을 하잖아요. 옛날에 준공이라고 했는데 사용 승인을 할 때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등기를 할 때 그 건축물 대장을 증명 사실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건축에서는요. 그러니까 사용 승인을 받을 무렵에 건축물 대장이 생성이 되니까 무허가 건물 이런 것들이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무허가 건물에 대한 등기가 될 우려가 별로 없는 겁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이 아예 작성 까지 되지도 않은 건물 의 경우에는요. 소유권 확인 소송을 통해서 등기를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탈법 행위를 방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받지 않은 사용 승인 받지 않은 건물이 등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출천원 부분에 보면요. 아예 건축물 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아는 경우에는 판결 내지 서면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 경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건축물 대장이 상상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마칠 목적으로 소유권 확인 청구 해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이 이익이 없어서 부적합하다라는 겁니다. 건축물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사용 승인을 받은 적법한 건물들이 등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거에 대한 확인 소송을 통한 소유권 보전 등기는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확인 소송은 확인 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6번의 토지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 국가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보전 등기 할 수 있는지가 나와요. 미등기 토지의 경우에 대장에 누가 있는지 없고 그 다음에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국가가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국가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 대장에 어떤 사람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주소에 집원 이하가 누락이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등록 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서 국가 상대의 소유권 확인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해채권자인 갑이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서 국가 상대의 소유권 확인 소송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판례를 보면 등기가 되어 있어요. 등기가 되어 있는데 한자라든가 주민번호가 잘못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국가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등기 명의인 표시 경정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밑에 밑줄 전하는 부분이에요.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애외적으로 국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통해서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의의 기재가 실체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표시 경정 등기를 통해서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지 국가 상대의 소유권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8번 판례는 어떤 거냐면 저당권이 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말소가 될 게 아닌데 잘못해서 말소가 됐다. 그러면 그걸 회복시키면 됩니다. 저당권 등기를 회복 등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가 말소됐다고 해서 저당권이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을 회복해가지고 회복 등기 절차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매가 진행이 돼서 매각대금을 다 내서 어차피 말소가 되어야 될 저당권이 소멸 해야 되는 그런 단계였다면 더 이상은 회복 등기나 회복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법적 이익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말소가 됐다. 회복 등기를 하면 살아나지만 만약에 말소 안 됐다 하더라도 경매 절차상 매각대금이 도안납돼서 저당권이 소멸한 상태라면 더 이상 회복시킬 법적인 이익이 없다. 법률사상 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9번 판례를 보면 근저당권 의 피담보 채무가 부존재한다.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가 부존재한다라는 소송은 만약에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어버린 상태라고 하면 더 이상 그런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과거의 법률 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해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말소가 돼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는 거고요. 말소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는 거고 그렇게 봐야지 된다라는 거요. 근저당권이 말소가 된 상태라면 피담보 채무의 부존재는 과거의 법률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판례를 보면 최근에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이게 많고 최근 변호사 시험에서도 이게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이거는 실무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11번 판례에 보는 것처럼 어떤 저당권자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을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유치권이 존재하면 유치권 그 만큼의 어떤 매각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치권이 인정이 되게 되면요. 그거를 경매에서 매수를 하잖아요. 매수인이 매수를 했을 때 그거를 변제하지 않으면 유치권 피단부재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유치권자가 계속 목적물을 점유할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자기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책임져야지만 인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매각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그 유치권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통은 봅니다. 그런데 이 판례에서 보면 판시 2번에 보면 만약에 이게 매각이 이미 됐어요. 매각이 돼서 소유권자는 소유권을 상실했고 또 근저당권도 이미 소멸한 상태인 경우에 그 경우에 과연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이 필요하겠는가 이겁니다. 이미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미 유치권 주장이 있었고 그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이 돼서 채무자는 소유권을 상실했고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이 소멸한 상태다 라고 하면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이미 채무자는 소유권을 잃은 상태고 근저당권도 이미 소멸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판시 3번에 보는 것처럼 만약에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경매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매수인은요 이거를 유치권은 사실 모르고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을 수가 있어요. 그랬다가 유치권자가 나타나면 자기가 이제 손해를 보게 되니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에게 너 많이 배당받아갔지? 나는 유치권이 성립하는 걸 모르고 내가 이걸 매수했다가 지금 손해를 봤으니까 담보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채권자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법적인 이익이 확인의 이익이 있느냐 관련해서요 우리 대법원이 이미 소유권 상실 근저당권 상실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게 없지만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아서 높은 가격에 매수인이 매수를 했는데 유치권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손해를 보게 돼서 저당권자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유치권 부존재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11번 판례는요 보통의 경우에는요 유치권자가 있게 되면 저당 목적물의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유치권이냐 아니면 가짜냐 거기에 확인 소송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근저당권자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밑줄 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그래서 전부가 부존재하든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유치권을 10억을 신고했는데 만약에 5억만 정당한 공사대금이라면 5억 범위 내에서 부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에 대한 부존재이든 일부에 대한 부존재이든 그거를 확인을 구한 법률상 이익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 부존재 자기소송을 제기하면요. 피담무채권이 존재한다는 건 유치권자가 주장입증을 해야지 됩니다. 공사대금 채권이 이만큼이 있다. 이렇게 주장입증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번부터 나와있는 유치권에 대한 판례는요. 경매 절차하고 관련이 있는 판례들입니다. 사실 부동산 유치권이요. 법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유치권을 폐지하자라는 법안도 사실은 민법 개정안도 상정이 됐다가 통과는 안 되고 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A가 B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잖아요.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A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깨끗한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담보가치를 높게 파악을 했을 거다 말이죠. 그런데 C라는 유치권자가 공사대금을 받을 게 있어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경매로 넘어가서 이렇게 B에게 낙찰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만약에 공사대금 받을 게 1억이 있다 이거예요. 부동산이 만약에 2억인데 저당권이 만약에 2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어요. 유치권이에요. 그렇지만 유치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D의 입장에서는 6이 2억이라 하더라도 2억 원 전부를 입찰가로 써서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목적물을 넘겨받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낙찰 가격이 이렇게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D가 1억 원의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A는요. 1억 원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에게는 상당히 불이익 예측하지 못한 그런 손해를 입을 수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유치권은 이게 어떤 저당권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고 경매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유치권을 이렇게 신고하면 사실상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고요. 유치권자가 그래서 허위의 유치권도 상당히 많고요. 경매에 이렇게 뽀록화들이 날치 날 뛰는 원인도 되고 있기 때문에요.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유치권을 폐지하자는 민법 개정환도 있었는데 통과는 안 됐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판례에 의해서 사실은요. 유치권이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건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